어죽하면 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죽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웬만큼 좋지 않으면 못 내려와요. 이거 하려고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죽하면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한 거야? 활기가 좋잖아, 또. 이중형만의 유머가 또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 안 죽겠네. 아니, 잠깐 들었는데 정하 씨가 아빠 어디가 그걸 안 봤대.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해소는 그렇게 하던데. 오늘은 아이들끼리 아침을 맞이하며 식사 준비까지 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단양표 아침 식사 재료를 구하기 위해 남한강으로 향하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밥으로 매운탕을 아침에 매운탕은 좀 더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침 매운탕은 좀 그렇지. 어죽 끓이면 되잖아. 어죽! 어죽도 끓일 줄 알아. 야, 어죽 좋아요? 어, 좋아요. 거기 국수도 넣고 밥... 아, 면이 없구나. 아, 또 그런 면이 있네. 어죽을 끓여야 되는데. 어죽을 끓여야 되는데. 옛날부터 조상들이 이렇게 철념이라. 철념. 철념을 해서 이렇게 어죽을 끓여먹고 가마솥을 때 끓이고. 그게 옛날부터 내려왔다고. 그냥 고향식이잖아.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냐고. 어죽하면 내려오겠어, 여기까지. 어죽하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웬만큼 좋지 않으면 또 못 내려와. 이거 하려고 아래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죽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죽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래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래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활기가 좋잖아 또. 이종형만의 유머가 또 따로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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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잠깐 들었는데 정하 씨가. 아빠 어디가 그걸 안 봤대.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해설은 이렇게 하던데. 오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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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야, 강 봐. 이야, 강 넓은 거 봐. 아, 이건가?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건 또 입어야 되는 거구나. 아, 얘들 누워 있네. 나 엑스라지. 오, 진짜 약간 이러니까 마리오 같네요. 하하하하. 무슨 생각이냐, 진짜로? 아, 심각해. 아, 정말이래? 어? 슈퍼마리오네, 슈퍼마리오. 어, 이거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게? 계속 올라간단 말이요? 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간단 말이요? 이게 이기야! 이게 이기야! 이기를 쓰던지, 그냥. 하하하하. 나와서 이기 써야지. 하, 올려. 컨디션 대박인데. 하하하하. 방언페도 쇼. 밑에 쑤고 치는 거잖아, 밑에. 하하하하. 이거 목에 하나씩 대시고 일단. 그리고. 미끼. 목에 걸어? 네. 이게 미끼라고? 네. 미끼지 않아. 야, 미끼지 않아. 야, 좋다. 근데 조끼를 먼저 입고 입어야 되나요? 아니면 미끼를 한 다음에 입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야? 조끼하고 입는 거. 조끼를 하고 미끼를 거세요. 어이. 어이. 이니까 우리 자꾸 조끼지. 미드의 기회지. 어. 이 시간에 조끈단 말이야, 지금. 조끼 재밌어, 조끼 재밌어. 재밌지? 어, 재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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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분 견지 낚시는 아세요? 제가 알겠습니까? 뭔지? 그. 흐른.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나오는 그 낚시인가요? 그건 플라잉이고 플라잉. 아, 그건 플라잉? 플라잉 낚시. 플라잉. 이렇게. 견지 낚시는 뭐예요, 그럼? 견지는 그냥 플라잉. 이렇게 이렇게? 그냥 견지, 견지. 이렇게 견지, 견지. 견지, 견지, 견지. 아, 도구가 그러면 어렵지는 않겠네요. 어? 도구. 그렇지, 간단한 거지, 완전히. 그렇지? 아, 이게. 뭐, 낚시줄이 없는. 아, 여기 있구나. 아, 어디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아, 왜? 어,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와, 물살이 세구나. 세다, 여기 센 편이야. 와, 깊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매운탕을 위해서. 어, 물살 있어, 물살 있어. 어, 세져? 어, 깊어? 야, 물살 있고 깊어. 그쪽으로 하지 마, 이거. 어, 물살 엄청 세네. 축구팬. 아, 낚시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남한강 근처에 있는 낚시패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아빠 워디가 배. 견지 낚시 대회를 여러분께 지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의 안정환 스스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아, 박탈제 고개를 넘어오면서 되게 힘들게 참석했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네네네. 아, 이 네 명의 선수. 낚시에 좀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인가요? 쓰읍. 어때보여요? 저한테 물어보시는군요. 아, 왜? 해수라라고 모신 건데요. 바로 어때보여요, 여기. 아, 제가 그거를 알면 제가 해결했죠. 네. 네. 저 끝에 계신 분이 약간 좀 어설퍼 보이거든요. 키도 좀 작고. 네. 고침수 되시겠어요? 저 끝에 계신 분이. 저분 겸손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그러게요. 이러기야? 진짜 했어? 아, 정말. 아, 이거. 아, 이 정도 되면 한 마리 좀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우리가 중계를 했으면? 물 때가 되는 일이야? 안 되네. 야, 얘네들 뿌겠다. 잡았다. 잡았다가. 잡은 것 같다, 야. 민수. 잡았어? 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혹시? 야, 어떻게 갔어? 어떻게 갔어? 기다렸어, 이번에. 기다렸다가 지가 물어? 장난 아닌데? 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순대? 민수. 민수 장난 아니야, 야. 휘이, 부러지겠어, 낚싯대가. 상호야? 어, 장난 아닌데? 도와줘. 야, 도와줘, 도와줘. 끌려간다, 끌려간다. 진짜로? 어. 야, 도와줘, 도와줘. 끌려간다, 끌려간다. 진짜로? 어. 어떻게 가져와줘요, 이거? 어, 가만 있어봐. 이건 뭐야? 오두야? 어, 가만 있어봐. 야, 여기도 왔어, 여기도 왔어. 이거 빨리 말아야 돼? 천천히 말아야 돼, 괜찮아. 야, 왜 이렇게 당겨? 아, 잡았으면 빨리 말아야 되지.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크대, 민수. 야, 어떻게 도와줘야 돼? 야, 형, 형.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진짜 불었어? 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엄청 커. 진짜? 엄청 커, 이거 봐. 야, 씨. 어, 맞추고 왔어, 맞쥬. 맞쥬, 맞쥬. 맞쥬, 맞쥬. 맞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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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쥬. 망준비, 망준비. 빨리, 망준비. 이 발대가 아닌데. 그치? 아, 잠깐만.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야, 안 좋아. 역시. 그렇지, 안 좋아. 대박 커, 대박 커. 망준비, 망준비. 빨리, 망준비. 어, 무서워. 그치?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달아, 발car, 발음 휴차, 발음 휴차. 발음 휴차, 발음 휴차. 이게, 이거, 이거. 발음 휴차, 야, 대박 커, 대박 커. 대박 커, 대박 커, 대박 커. 이거 봐. 살 incidents. maldao- 살 YouT bakın, entries. 예. 이거 뭐야, 이거예요? 상어예요? 야, 어디야? 에이. 이야, 얹. 이야, 음lection oh, 우리도. 우린 뭐야? 어쩌 권? 야, 우리도, 우리 뭐야? 예. 예. 야, 이게 뭐야, 이게? 아... 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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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혀.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어떻게 이런 걸 낚아. 기다려야 되네. 이게 완전... 딱 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뭐예요? 아, 진짜. 야! 야, 이게 뭐야? 약간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형, 형, 놓쳐, 놓쳐, 놓쳐.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뭐야? 뭐 한 거야? 아, 이거 가만히 먹은 적 없어. 아, 이거는 우리 나물에 먹어야죠. 내 핫파두루치면 이런 맛이 있는데. 아, 그거 먹으신 거야? 그럼, 건강식 아니야. 위험 고추. 나 그거 좋아요, 형. 희끔하게 해줘, 형. 그럼. 후추 많이 넣어? 네, 네, 네. 파이팅. 잘한다. 진짜. 이거 난생 처음 보잖아. Gotcha,usto? 울었다! 울었어! 오, 재밌다! 이거 한 발도 못 잡으면 정말... 안 걸렸네... 뭐야? 어머! 세훈이 왜? 세훈아! 형!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어? 걸렸어, 걸렸어! 아니야? 놓쳤나? 어어? 아닌가? 아, 있지를 않는데... 없네, 없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진희보다 먼저 잡았네, 아이씨... 어딨어? 아, 여기 오잖아...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볼 거 좀 봐! 오, 있네, 있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우! 쉿! 어우! 잡았다! 어우! 얘, 이런 말 월적이라 그러나? 야유, 이거 크다, 이건 좀! 세훈아! 세훈아! 아, 세훈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만들자 식음유 식음유 이제 하면 돼 누르면 돼 이렇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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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많아 다 갔다 갔다가 안 돼 야 식용유 너무 많이 쪘잖아 다 들어갔잖아 식용유 많이 쪘잖아 나도 고객이야 우와 하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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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귀는 거의 완성됐다는 뜻이야 괜찮은데 해결했다 우리가 망쳐도 돼 망쳐도 돼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세요나 세요나 아빠 고기 잡았어 아빠가 다 잡았어 봐봐 저기 조그만 거 있지 여기 완전 조그만 거 있어 위에다 올려놔 여기 피나 여기 놓쳐 성가시죠 아니 내가 성치다 성가시용 거의 빛을 만들어내잖아 빛 자 이거 두기다 여기 있다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성가시 오 좋아 이거 내가 망치기가 다 똑같은 거 같아 미안해 어떤가 매운가 매진아 아니 민물 이거 두개다 이거 먹으니까 맛있다 오늘 다 맛있는데 죽이 제일 맛있다고 그지 죽이지 웃음 너 그는 둥 너 너 Cathy 너 우리 우리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